아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번 연재라는거 해보려고 Alice Mad in Returns 로 한번 연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중단될 확률이 높긴 한데 제가 뭐 좀 바쁘거든요. 공부하려 뭐 공부하는것도 뭐 한두개도 아니고 그래서 무책임한 연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1년에 걸쳐낼수도 있고 아무튼 딴 분들이 뭐 고화질로 더 좋게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또 제가 TV 수신 수신카드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좀 화질이 아주 왜그래 이거 뭐 동영상인 코딩 그런쪽으로 뭐 더 뭐지 지식이 없어서 그점도 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앨리스 매디니스 리턴즈 게임은 굉장히 잘 만든 게임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점프가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퍼즐이 단순하다 해서 좀 쉽게 질린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작자가 의도한게 아닌가 싶어요. 뭐 좀 이렇게 좀 뭔가 살짝 답답하면서 숨막히는 분위기? 음 그러면서 평온한 분위기? 뭐 그런걸 의도한거 이게 전작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전작에서 앨리스의 불이 나요. 그래서 앨리스가 근데 전작에서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앨리스가 재의식을 갖게 되세요. 죄책감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앨리스 내면은 네버랜 아 원더랜드는 좀 이상한 이면에서 저의주의받은 생생이었는데 그래서 우울판에서는 그걸 다 극복을 했는데 됐습니다. 에피소드 마음으로 시달리는데 원더랜드가 좀 이사 그래서 지금 정신감 의사한테 상당히 맞게 어떤 친리스 지금 여기도 이거 친구 이쁘 일상 제 일상 잊은 잊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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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일일일이 생기고 싶어요? 아니요. 그는 맞지? 아니요. 뭔가가 있어? 뭔가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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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아리스!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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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1편 먼저 깨고서 이걸 깼는데 굉장히 더 이 독특한 세계에 빠져보게 되고 근데 영화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 제가 좀 영어를 하는데도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엘리스 공약의 숙박에 그 대사 해석된 걸로 올려놓은 분이 있으니까 그 그래 잠깐 쓰게 말아야겠다 진짜 뭐 특이하다 이렇게 캐릭터들이 엘리스 말고는 좀 뭔가 좀 뭐라고 해야되지 독특하게 되세요 그니까 엘리스가 더 이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엘리스 이쁜 엘리스 자 이렇게 게임은 잿빛입니다 근데 그 영국 런던을 뭐 묘사하려고 이렇게 잿빛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로 처리했나 봅니다 저게 1인치만 봅니다 아 진짜 재밌다 빨리 갑시다 재밌습니다 이제 도둑에 왜 홀들어 고개해져요 로봄 하니 로봄 하니 로봄 하니 바로 바다다 로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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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취 아 Monday 공방화 어디 있었지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쫓아갑시다 고양이인지 저기 족재미같이 저번에 한번 저 고양이가 점프할 때는 시점을 어떻게 잘 봤는데 그 고양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순간이 더 나아가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뭐 흐드미 단자로 플레이 했는데 플레이 할 때는 그때 아주 멋있는 그래픽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TV 캡처 카드나 저는 TV 수신 카드는 굉장히 나쁜 걸 써서 돈이 없어서 그 HD 수신 카드를 못 사왔어요. 근데 어쨌든 나름 프레디렉트는 우리한테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더 오만적이고 이 게임에는 어울리는 것보다 무책임하게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의 내 하나에 가진 사람도 위로도 기억할 수 있을텐데 저 작자가 그리의 골배들이 저렇게 신비한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을텐데 어떤 것들이 연습하는 게 잘 못 맞추면 종이 파 nào 해, 파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비닐을 지금 숨겨주고 있다 이렇게 특정 아이콘이 뜨면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만의 생일과는 pretty rural 엄청 like you no wonder is only a dream 아.. 변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변신했을 때 좀 노출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뭐 어쨌거나 저쨰거나 예 이쁩니다. 엘리스. 머릿결. 아.. 엘리스. 아니면 어떤 곳이 되었을까. 그곳에 도착했는 건 조금 아예. 너무 시간이야, 엘리스. 최저 고양이서 최저의 원장에서 도입되겠으니 이한테 막 단소를 주고 사라져버리게 이 모습에서 최저께 고양이자 하지만 제가 가능할 것 같아 저는 자신을 두려워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 그 흠을 잃어버렸어 이 원더랜드의 정권이 이곳에 있는 것들 이곳은 매우 위험한 정권입니다 여기가 위험한 정권입니다 너, 당신의 정권이 되어버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임은 이중점프 한 4단점프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 둘 넷 오케이 둘 셋 넷 네번까지 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전작과는 다르게 이렇게 호밍 성능도 있고 전작과는 다르게 연속점프도 가능해서 전작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대신에 상쾌하고 쾌적한 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놀인들이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소각 메모리 쪽으로 보면 그 부가적인 스토리도 조금씩 알 수 있고요. 음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